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유니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니퀘스트 지금 달리고 있죠?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게 되면 회사 분할 합병을 결정하면서 강세이다. 동사는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2번 인적 분할을 통해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 사업 부문을 분할해 드림텍에 흡수와 합병하는 골자이다. 동사의 주주는 분할 합병기일 소유 주식에 대해 분할 합병 비율에 따라 드림텍의 주식을 배정받는다. 유니퀘스트와 드림텍의 분할 비율은 2대 0.167이다. 동사는 이번 분할 합병을 통해 주요 사업인 반도체 유통 솔루션 사업에 집중한다. 드림텍은 동사의 투자 사업 부문을 흡수와 합병해 테크 사업을 총괄하고 투자 사업을 전담한다. 아울러 드림텍은 인공지능 즉 AI 및 머신러닝 역량을 보유한 AI 매틱스를 자회사로 편집한다. 현재 드림텍의 최대 지점은 유니퀘스트이고 56.53%입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고가 종목은 뭐라고 했죠? 오일선 대응인데 현재 오일선 위치가 상당히 밑에 있어요.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오일선이 13,000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지대 라고 보고 있는 위치는 14,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오일선과 14,500원 중에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14,500원을 종가상 이탈해야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하면 나머지도 정리. 그런데 만일 시간이 좀 지나면 오일선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오일선은 뭡니까? 종가의 오일 평균치잖아요.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들은 당연히 오일선이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일선이 좀 시간이 좀 올라가겠죠. 올라가가지고 14,500원보다 오일선이 위에 있다. 그러면 오일선은 대응해야겠죠. 오일선 기준으로 종가상 이탈해야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해야 되면 나머지 절반 정리.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핸들란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죠.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0만 5천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매수했다가 오늘 신고가 나오면 상당히 고점에서 18만 3천주를 팔았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 순매도를 했다가 최근에 그 소식을 뭔지 알았는지 상당히 급하게 들어왔어요. 급하게 들어왔다가 오늘 위에 딱 올라가니까 23만 3천주를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고점에 팔았다는 거죠. 그 위치를 개인이 41만 4천주를 샀다는 거고. 그러면 최근에 기관이 사는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사고 있느냐? 사는 기조라는 금투가 샀네요. 금투가 사가지고 오늘 차익신을 하긴 했지만 금투가 샀고. 투신과 보험은 팔고 있는 추세이고 투신도 팔고 있는 추세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샀던 거를 오늘 15만 4천주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으로 19만주를 순매도 했는데 오늘 15만 4천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씨구나 하고 팔아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 크게 사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금투가 사놓고 연기금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같은 경우는 금투의 수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3.2%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면 물량이 나왔을 때 확인하는 건데 신용비율이 4% 이상보다 다소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봄에 같은 게 어떻습니까? 처음에 8종목, 나중에 2종목. 합쳐서 10종목이 급락을 했잖아요. 물론 CFD라는 것 때문에 급락한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급락한 것은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면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5종목이 하한가 나와서 중간에 거래를 못하고 올 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재발될 걸 감안해가지고 묶어놨다가 최근에 다시 오픈했죠. 다시 열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하한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어떤 영향이냐면 신용비율에 다 관련된 겁니다. 신용비율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200종목,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사항은 굳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봉동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 지분율 볼까요? 최대주주율 44.59%입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 같은데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공급 사업을 영향을 목적으로 시작했고요. 해외 유수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우수한 반도체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지원, 교육 등 토탈 솔루션을 영향을 하겠다. 2020년 12월 말 현재 종속회사는 AI 매틱스 구사명의 ADAS네요. ADAS 솔루션 한 개사이고 창업 투자 조합 세 곳에 투자하고 상장사인 드림텍과 나무가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아까 드림텍 말씀드렸고 나무가도 있죠. 나무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핸드폰 부품주죠. 카메라 모듈 쪽이죠. 전자부품 회사인 드림텍, 나무가 등에 대한 지분법 이익도 크게 감소했고 종속기업의 FMS 사업 등의 시장 안착시 차량용 전자부품 전반에 시너지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가 안정화를 위해 대신 증거가 25원 증거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획을 체결 중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림텍하고 나무가가 자회사가 있고요. 드림텍, 나무가, 그리고 AI 매틱스, AI 매틱스 3개진데 향후에 분할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사는 AI 매틱스를 드림텍한테 넘기고 순수하게 제조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텍이 어떻게 보면 투자회사 개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업을 하면서 투자회사 같이 한다는 거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 5,900에서 올해 7,300억 증가하고 영업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 240억에서 올해 400억까지 내년에 그리고 단기순위 같은 경우도 작년에 600,400억에서 올해 440억 줄어드네요. 단기순위 줄어드네요.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81억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 때 108억이었거든요. 실적은 그렇게 딱히 이렇게 볼만한 게 없네요.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75% 상당히 낮죠. 유보율은 2,400%, 재무적으로는 탄탄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5%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PS는 1,796원, BPS는 12,9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1,800원으로 현재 주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이면 현재 주가 위치가 상당히 싸네요. 1,800원이죠. 180원이 아니죠. 1,800원이 맞습니다. 1,800원 기준으로 현재 18,000원이면 PR 10배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17배, 18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주가가 오늘 급등했잖아요. 7,360원에서 16,000원까지. 7,24원. 더블 이상이 됐죠. 더블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10배가 안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내려서 매출은 어디서 나오느냐? 반도체 유통입니다. 뒤부분이. 나머지는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장도 조금은 하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유상자가 한 건 없죠? 물량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까 보셨다시피 유볼도 상당히 많고 부채비를 상당히 낮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자회사로는 드림텍이 있죠? 드림텍이 있고 여기는 안 나왔네요. AI 매틱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있네요. AI 매틱스 향후에는 AI 매틱스를 어디다 주냐? 드림텍한테 넘긴다. 드림텍의 지분은 32.69%이지만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56.53%입니다. 드림텍의 지분은 56.53%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선 대응 또는 14,50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니캐스트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대한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